제 노래 한번 들어볼께요 제 노래 예 그 제 친구 그 박효준 이라고 있어요 박효준 이라는 친구 예 보여드릴게요 박효준 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말죽거리 전학사에서 햄버거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이 친구랑 같이 앨범 냈어요 소속 그룹 예스맨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 앨범 냈었어요 자 노래 한번 들어볼께요 예스맨 노래 어그로님을 좋아하는건 아니구요 그냥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악 이게 맞죠 립싱크 개리 목소리 잘 맞죠 엘 안된다 하지 말고 예스맨 용기를 위해 영맨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고맨 살생인 남자가 인기이냐미 있는 돈으로 사야하나 얼짱 몸짱 엄친 딸 딴 세상 얘기라고 생각하냐 추남도 미녀를 추녀도 미남은 사람이 거기서 거기지 뭐 마음이 고우면 진심이 통하면 사람이 거기서 거기지 뭐 어느새 돈 모아 집이나 살려나 적금은 얼마나 들어야 되려나 몇 년을 더 산다 보험은 왜 드나 월급이 빠져 택하듯한 환장일 안된다고 안된다고 하지좋봐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지좋봐 꼬라지 부려서 나라도 될거야 좀 전에 살짝 틀렸어 알고 Yes man 용기를 해 Young man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려서 공부는 못했으니까 나 남보다 몸이 좀 약했으니까 할줄 아는 거라곤 이빨 까는 거 밖엔 없으니까 영업을 할려니 남은게 자존심 뿐이라 자존심 뿐이라 사업을하려니 지갑에 먼지 뿐이라 먼지 뿐이라 코미디어 가스도 드라마다 못다 영화나 됐다 하는데 배우가 앨범 한 장 내는 게 뭐 이상해? 이상한가?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마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지 마 꼬라지 부녀석 나라도 될 거야 내 멋에 살다가 갈 거야 오늘부터 Yes, man 안 된다 하지 말고 Yes, man 용기를 내, young man 오늘부터 Yes, man 안 된다 하지 말고 Yes, man 용기를 내, young man Yes, man 자,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